오케이 그래서 재훈은 B에 21 그러면 우리 만나보고 그 다음에 소리 내고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Fly 옳죠 훌륭합니다 Fly죠 Fly Fly 된 이유 F는 F L은 U Y는 뭐 중에 I E 짤막 그렇죠 I E 짤막 중에 I 그래서 모여서 Fly 됐죠 Fly 오케이 소리 Fly 쓰는 법 F L Y 오케이 베리 굿 계속해서 다음 녀석 Light Light 이 녀석 좀 특이하죠 그쵸? 얘가 Light 된 이유 L은 L I는 뭐 중에 뭐 I E O I E O 중에 I I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 H 가 뭐래요 G H 가 G H 가 그 흐 소리나는게 아니래요 원래 G H 는 그 흐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Like 가 아니고 그냥 몇가지가 다 소리가 Lie야 T 는 합쳐서 Light Like 흐트가 아니고 Light Light 오케이 그래서 소리 Light Light 쓰는 법 L I G H 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가 뭐 됐다 I I가 되었습니다 Like 흐트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Night Night 비슷하죠 N은 I G H 는 I I T 는 합쳐서 Night 그렇죠 Night 소리 Night 쓰는 법 N I G H T 그렇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얘는 Tight tight 아까랑 비슷하죠 T 는 I G H 는 I T 는 모여서 Tight T I G H T 타이트 오케이 소리 타이트 쓰는 법 T I G H T 아이고 너무 빨라 선생님이 못 따라갈지 기억이다 흐흫 타이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타이 타이 T 는 T 는 I 는 I I 그렇죠 E 는 소리 소울 합쳐서 타이 타이 오케이 소리 타이 T I E 메리 굿 오케이 계속해서 개 I I Z 하늘이란 뜻이죠 Sky K 소리 쓰는 법 Very Good 그니까 K 계속해서 다음녀석 소리 L I I I는 I, E, O 중에 I 합쳐서 Lie 오케이 거짓말 거짓말하다라는 뜻이구요 소리 L, I, E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소리 P, 그쵸 오케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애 소리 P, P, I, E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녀석 소리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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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중에 C, R, R Y는 I, I 합쳐서 Cry 되었죠 Cry, Cry, Cry 오케이 소리 C, R, Y Cry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시험에 잘 썼고요 시험 쓰기 시험 100점 말하기 시험 100점 오케이 에클런 깔끔하게 클리 two 잠시 후 뷔넘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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